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오늘 여러 곡을 많이 준비하셨는데요. 일단 저희 단어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셨기 때문에 제 왼쪽에 플룻 들고 계시는 아주 아름다운 리더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플룻의 박수진님이십니다. 옆에 우리 첼로의 정수윤씨입니다. 그리고 여기 멋쟁이 피아노, 우리 피아니스트 분은 박용철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보컬을 얹어주실 우리 보컬의 춘옥씨 모셨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우리 룰루락단에게 옮기면서 음악 즐겨주실 거죠?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룰루락단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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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